1. 사도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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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도신경 1. 사도신경 1. 사도신경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넷째 주 우리 소그룹 성경공부 우리 각 목장마다 또 우리 셀마다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된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좀 어렵고 또 우리가 평소에 잘 읽어보지 못한 말씀이지만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묵은 땅을 기경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넷째, 넷째 과죠. 넷째 주 사과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보시면 다국가, 다문화, 사회가 조성되면서 자신이 태어난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제 3문화 아이들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막 정해진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그런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문화 아이들은 보통 언어를 두 개 이상 그리고 또 여러 문화를 섭렵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지만 그런데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문화의 아이들처럼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다 갖고 있죠 세상적인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갖고 있는데 여기 헷갈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어려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 또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며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명령하셨고 또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가 1절,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절에 그런데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 문 앞, 어디예요?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 믿는 이방인에게 한 것도 아니라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으로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막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배하러 여호와 앞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선포들 여러분 잘 알지만 예레미야는 회개와 심판, 그렇죠? 그런 선포죠.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선포를 하는데 이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한 것도 아니라 지금 막 예배를 드리러 코앞까지 왔어요. 문 앞까지 와서 이제 들어가요 성전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안전과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근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럼 그게 뭐냐? 이번 문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3절 말씀해 보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밑에 내려가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그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 6절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압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며. 성전에서 이곳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핍박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억울하게 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이곳 어디예요?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길 바른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어그러진 길로 갔어요. 어그러진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바로 잡아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조상에게 준 이 약속의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예배되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바른 삶, 바른 길에 서 있는 그 삶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그치고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 보면 유다 백성이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그랬는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즉 지금 성전이에요. 예배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배 들어왔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뭐해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거짓말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가증한 일을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 가증해. 왜?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가 바르지 않으니까. 마치 이 가증하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혐오스럽게 여긴 게 뭔지 아세요? 이중적인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에서는 썩는데 겉은 아주 반반하게 아주 예쁘게 칠해진 그런 무덤과 같은 거죠. 하나님 이걸 가증스럽게 여기셨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예배 은혜를 받고 기도도 하고 여러 찬양도 하고 하는데 그의 삶은 형편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을 과시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불쌍한 자들 도와주지 않고 정의롭게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런 모습이요. 예배와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가증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행위 종교적 행위를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샤머니즘과 같이 혹은 주물사상이라고 주물사상 들어보셨어요? 주물사상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행위나 특정한 장소 또는 특정한 물건 예를 들면 이런 십자가가 있다. 이런 것에 특별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 신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사상이 주물사상이에요. 대체로 샤머니즘의 핵심이 주물사상인데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뭐하죠? 빌면 기도빨이 잘 받는다든지 또 어떤 특정한 그 바위 여기에서 빌면 뭐가 잘 된다든지 혹은 내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정말 물건을 갖고 있으면 영엄한 기운이 들어있는 걸 갖고 있으면 그 힘으로 인해서 내가 보호를 받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물사상이에요. 그 이방세계에서는 이거 오컬트 문화인데 오컬트 문화들이 대부분이 보면 어떤 특별한 검을 지님으로써 그 검의 힘으로 영웅이 된다든지 이런 게 모두 다 이 오컬트 주물사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이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가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다. 삶은 형편없는데 성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법괴였어요. 법괴. 법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이 법괴만 있으면 우리는 다 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홈리와 비누하스가 여러분 잘 알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죄를 지었던 그 아들이 전쟁에 나갈 때 법괴를 갖고 왔어요. 법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성을 찔렀어요. 우리는 이제 승리한다. 그런데 어떻게 불레셋에게 대패해서 법괴를 빼앗겨 버렸어요. 신로에 있었잖아요. 신로라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완전히 그냥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이 역사가 말이죠. 여러분 주물사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의 예배가 되지 않은 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내가 혹은 헌금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준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건 주물사상과 똑같아요.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방신 섬기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 떠놓고 백일기도 하는 거하고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거하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거죠. 그걸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아까 여기에 우리 말씀해 보면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처하지 않으면 그랬잖아요. 이방신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이 주물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뭐예요? 종교적 행위만 있다. 그게 이방신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딱 만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면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의인의 간구는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죠. 똑같이 기도해도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요. 똑같이 맷돌을 갈고 똑같이 파티를 갈지만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그의 내면이에요. 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주물 사상으로 이방인 섬기듯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을 여러분 다 정리해야 됩니다. 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4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신로를 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신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로는 뭐예요? 불레새색의 법교를 빼앗겨서 신로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황폐화된 거예요. 법교는 빼앗겨 버렸어요. 그거 보라. 너희들이 지금 성전 안에 있다고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 너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엄습한 심판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를 다 그 땅에서 걷어내고 포로로 잡혀가게 할 거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수적인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형시킬 수 있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된 그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삶이 변화가 된 그 예배자로 기도를 드리고 삶이 변화가 된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5번, 6번 이제 적용을 할 텐데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신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섬기는 죄를 짓습니다. 뭐예요? 주물사상이에요. 성전만 있으면 돼. 법괴만 있으면 돼. 천만의 말씀. 그들의 삶이 완전히 엉망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6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확한 적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좀 중요하게 오늘은 좀 나눌 것을 두 가지인데요. 좀 깊습니다만 내용을 좀 나누면. 첫 번째는요. 내가 드리는 종교적 행위 신앙의 행위 예배드리는 거 또는 기도생활 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지금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목장에서 모임하고 또 우리 셀에서 모임하고 하는 이런 종교적 행위들 이 모임들이 정말 그냥 이것이 나에게 안의를 주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하는지 정말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그런 신앙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한번 좀 깊이 있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의미 없이 반복되는 행위로 예배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하니까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뭐 봉사하는 것도 그냥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의미 없이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매주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봉사하고 매주마다 이렇게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의미 없는 종교적 행위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심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삶의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가 하는 신앙적 이런 모든 행위들에 영적 진심을 담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요.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은 엉망인데 종교적 행위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들이면서 이웃을 힘들게 한 일이 있었든지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든지 사람을 억울하게 한 일이 있었든지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정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압제하지 않는 거잖아요. 죄 짓지 않는 거잖아요. 우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나의 삶 속에서 체크를 좀 하면 좋겠어요. 체크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의죠. 내가 혹시 거짓이나 속임이나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금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었지 않은지 공평한 저울추. 하나님이 정직을 원하시는데 정직하지 못한 게 있었는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혹시 나보다 좀 가난하거나 혹은 나보다 학력이 떨어진다거나 세상적으로 비교할 때 이런 것 때문에 혹은 좀 업신역이거나 좀 하시하거나 이런 그 연약함이 부족함이 있었는지 내 안에 그런 교만이 있었는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무제한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느냐 하면 피를 흘린다는 건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상해를 입히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준 것이 있는지 마음에 막 대못을 받고 그렇게 말로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처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가 정말 형식적 신앙 생활을 했는지 내 삶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신앙의 섬김 행동 하나하나 예배부터 기도, 말씀, 또 봉사하고 물질들이고 예물들이고 이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것이라는 정말 우리의 진심이 단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너희가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쫓으며 가증하게 행동한 유다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하지 않으면 신로에 임했던 블레셋의 법규에 뺏긴 거잖아요. 신로에 임했던 심판이 동일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의 선포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만약 세상에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물사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유혹과 시험으로 정체성을 흔들려 해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 찬양하고 또 귀한 물질을 드리고 또 교회 여러 곳곳에서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위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행동들이 종교적 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보호받거나 예배 드리는 행위나 기도하는 행위나 봉사하는 행위나 예물 드리는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방 제의 이 주물 사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헛된 신앙에서 완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 드리는 기도하는 봉사하고 헌신하며 물질 드리는 이 모든 신앙적인 행동이 그저 의미 없이 반복되는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담겨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가 실현되며 정직이 회복되며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예배가 회복되므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봉사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사하오니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과 신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